2021년도에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우리들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표를 정해봤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되어야지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우리는 표현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10편 1편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10편 1편 말씀에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단어는 복 있는 사람. 우리가 새해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말은 너무나 좋은 말이고 모두가 꿈꾸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복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새해 첫날 1월 1일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동해안의 해도시를 보려고 아주 미어 터졌다고 합니다. 왜 새해 첫날 동해안의 가장 먼저 떠오르는 태양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코로나 시절에 몰려갔을까요? 새해 첫날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소원을 빌고 복을 빌면 그것이 그 해에 이루어진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떠오르는 태양이 사람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고 복을 빌어줄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 손자와 조금 시간을 같이 하는데 우리 손자가 요즘 생명체와 생명체가 아닌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할머니 생명이 있는 것은 엄마 아빠가 있어? 그러면서 또 물기를 저 자동차는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생명이 없는 거네?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원리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태양이 만약에 번식을 하는 생명체라면 엄마 태양, 아빠 태양, 아기 태양, 가속을 이루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생명체를 살릴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 열과 빛을 내는 이 태양을 창조하신 거죠. 만드신 거죠. 태초에 그 큰 별, 별이에요. 그 큰 별 하나가 지금까지 그대로 온 우주를 비치며 생명체를 살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런 태양에게 가서 복 달라고 빌 것이 아니라 이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께 엎드려 복을 달라고 빌어야 되는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죠. 그래서 해두지를 보려고 그 먼 곳까지 새벽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을 모르는 이 진리를 모르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사실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상태를 행복이라고 합니다.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빌면서 나의 욕망을 채워주세요. 빌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욕망이라는 게 끝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 합니다. 생사하복을 주관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만드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만드시고 모두에게 다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받을 수 있는 자가 있고 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편 1편은 이 복을 받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가는 길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길을 따라 가고 있죠. 그런데 이 가는 길이 두 가지 길이라서 그 중에 한 길을 선택하면서 가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미련한 자들 악인이죠. 이 미련한 자들이 가는 길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의인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두 갈래의 길에서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복을 얻을 수 있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10편 1편 1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1절이죠. 여기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을 하는데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악인입니다. 이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을 악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을 얘기를 하는데요. 1절에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안 해야지 되는 거죠. 이걸 하라가 아니라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궤를 쫓아가지 말라는 거죠. 악인이란 세상 사람들이 지금 미련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을 악인이라 하는데 이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말라고 하는데 이 궤라는 단어가 좋은 옆에서 권하는 말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르는 자들이 유혹하는 말에 휘둘리지 말고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이 가는 길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말에 귀를 열고 그들의 말을 마음으로 담고 쳐다보지 말라는 것. 그 길로 들어가지 말라는 그런 것입니다. 많은 동포들이 말을 합니다. 한국에 돈 벌 나왔으면 주일이건 평일이건 열심히 돈 벌 국리를 해야지 교회에 간다고 정신이 없네. 거기까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 다 제정신이니? 미쳤니? 이 말에 귀를 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악인들의 궤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를 여는 게 악인들의 궤를 따르는 거예요. 그 말이 내 마음에 와서 나를 자지우지하게 되면 이미 나는 복 있는 사람의 길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궤를 따라 쫓아가는 악인들의 귀 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에 나오신 분들 그 말에 흔 자지우지 되지 않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이 힘이 빠지고 자신이 없어지고 과연 그런가? 내가 정신없는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미련한가? 내가 바본가? 이렇게 살아선 안 되는가? 혼란스럽게 하면서 신앙생활 자체의 갈등을 가게 됩니다.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을 더 만족시키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생을 욕망을 추구하는 인생을 보내며 아까운 삶의 시간들을 욕망을 채워가는 데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잖아요. 그런 허탄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분들의 말에 길을 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인들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악인의 깨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구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당신들과 나는 같이 살 수 없어 하면서 선을 긋고 살 수 없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단호하게 내가 가야 하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 우리 하나님 자녀된 도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악인들의 깨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 사람들이 말에 귀를 열고 마음을 뺏기고 그 길로 발을 들여놓지 말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것은 아예 그 길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 길에 들어가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버린다는 것은 그것이 습관이 돼서 이제 이게 죄인지 아닌지까지 무관각해지는 죄 찌들어버린 고차가 되어진 이런 상태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끌려서 그들이 살아가는 길에 같이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아예 그 자리에 눌러 앉아가지고 마음 편안하게 주님과 멀어져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복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아니한 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분별하시고 깨달으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놀다가 중요한 물건을 깨뜨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나중에 와서 이건 누가 그랬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애들이 대체로 엄마 내가 해서 죄송해요. 잘못해서 안 그러잖아요. 일단 혼 안 나려고 나도 몰라. 내가 안 그랬는데 먼저 발뺌부터 하죠. 그런데 부모님들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바쁘니까 막 그러고 넘어가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아이들은 배워요. 뭘 배우냐면 거짓말하면 혼나지 않는다.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런 학습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면 혼이 안 나.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절대로 내 잘못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돼. 그래야지 내가 사는 길이야.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거짓말하고 그 순간만 모면하도록 꾀를 부리는 아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 증거가 없이 증거가 뚜렷이 없는 일에는 내가 잘못하고도 인정을 하지 않고 발뺌을 하는 그래서 남의 탓으로 은근히 돌리는 습관을 가진 아이로 만듭니다. 그래서 어른이 된 우리도 그런 인격이 형성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상사가 왜 일 안 했어요?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면 제가 깜빡해서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정직한 사람은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자기는 배워왔잖아요. 이 상황만 모면하면 난 혼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순간적으로 어떻게 말을 받고 그게 사실이야 사실은. 내가 깜빡한 게 사실인데 어떻게 말하냐면 나보고 하라고 안 했는데요. 그거 내가 하는 일인 줄 몰랐는데요. 돌립니다. 그러면 상사가 누가 말 안 했는가 이거 막 찾아보기 어려워 시끄러워지니까 그 순간 그냥 넘어가요. 그래? 그럼 이거 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 책임이 아닌 게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잘못했다고 잘못하지 않았다고 떳떳하게 그 상대방 앞에서는 서게 되는데 이것이 뭡니까? 거짓말이죠. 정직하지 않는 거죠. 이 사람은 평생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하는 습관과 태도가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내가 잘못했다고 말할까 그러면 혼나 그러지 말아야지 악인의 깨가 들어왔죠. 그런데 내가 안 그랬어. 죄인의 길에 들어섰죠. 그런데 평생을 그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당장은 편해요. 당장은 싫은 소리 안 들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이 아 그런가 보다 이러는데 오래 같이 겪으면서 보면 저 사람은 신뢰할 수 없어. 저 사람은 정직하지 않아. 그러면서 그 사람은 그렇게 대접을 해요. 그럼 결국은 누구에게 해가 됩니까? 나에게 해가 돼요. 어느 사람도 나를 신뢰하지 않아. 저 사람 하는 말은 믿을 수가 없어. 늘 발뺌하고 늘 거짓말하더라.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어디가 진실인지 알 수가 없어. 사실은 오랜 관계 속에서는 아주 미사여구를 하는 사람보다 진실한 한마디를 하는 사람과 관계하는 것이 더 좋아요. 세상 사람들일지라도. 특히 하나님은 더 그렇죠. 그래서 악인의 길은 당장은 좋아 보여도 결국은 자신에게 해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너무나 많은 악인의 깨를 따를까 말까 하는 갈등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버려야 돼요. 악인의 깨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훈련이 되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내가 얼마나 많은 수많은 세상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데 귀를 기울이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죄악된 것은 없는지 돌아보시고 그것을 버리도록 결단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복 있는 사람이 된대요. 그런데 그렇게 버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악인의 길은 버리는 것을 선택해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취해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의인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애쓰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이 의인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선택하셔야 됩니다. 오직 한 길.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길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요 그렇게 편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좁은 문 한번 떼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다하는 분은 그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다하는 분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의인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길이 의인의 길이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편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길을 선택하고 이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의인의 길로 들어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10편 1편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요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여기 하나님의 전반적인 말씀을 일으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즐겁죠?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성경책 읽기가 손이 가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즐거워해야 된대요. 그리고 그의 율법을 뭐 한다고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하십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낮은 소리로 성경을 읽거나 암송한 구절을 낮은 소리로 중얼거리는 거나 이런 것인데요. 이것은 그냥 머리에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할 목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가지고 품고 늘 내 생활에 적용하는 삶을 이끌어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복 있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제가 10편 1편 1절 2절은 암송 9절로 제출을 했는데 복 있는 사람은 뭘 따르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을 주십니다. 복 바꾸십니? 내가 복을 준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 길을 선택해라. 악인의 길은 버리고 의인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의인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을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란 것입니다. 우리 2021년 한 해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각자의 집에서 직장에서 있는 곳에서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후에 동영상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설교 말씀이 무엇인지 머리에 남아야 되잖아요. 마음에 남아야 되죠. 여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래요. 주일날 하루,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다른 말씀이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중사랑교회 2021년 한 해는 모두가 이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묵상하고 직해 행하는 것을 한 해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구장님을 통해서 계속 전화하면서 서로 받은 말씀에 대한 은혜를 나누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전화하실 때, 교구장님이 전화하실 때 나 생각이 안 나. 그러지 마시고 이 말씀이 생각이 안 나면 복이 멀어지는 복 있는 사람은 여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는데 주일날 하루 드려진 이 말씀이 어떻게 생각이 안 나면 다른 말씀이 어떻게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감히 말을 하겠습니까? 이 말씀이 마음에 없는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자,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오늘 중점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깨달아야 될 말씀은 무엇인지 내가 결단해야 되는 말씀은 무엇인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우리가 모두가 불법으로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말씀으로 훈련받는 우리 집사님들이 중에서 어떤 집사님이 불법으로 체류하는 게 되게 마음의 양심의 가치에 대해서 자신 신고하고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우리는 우리가 모두가 그랬죠. 나이도 바꾸고 여권 많이 바꿨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권에 적혀있는 이름과 자기 이름이 다른데 그래서 이제 출입국에서 공항에서 출입국에 신고하고 이제 나 자신 출국합니다. 불법입니다. 신고하고 나가면서 이름이 뭐죠? 이러는데 여권에 있는 이름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분이 교회에서 너무 정직하게 살다가 있는 그대로 자기 이름을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그냥 단순 불법 체류가 아니라 위조 여권을 가진 그건 좀 벌이 엄하죠. 그걸로 자기가 본인이 자진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갈 때도 굉장히 어려웠고 중국 들어가서도 한 일주일은 아팠대요. 너무 이 과정이 힘들어가지고 제가 참 이 소식을 듣고 갈등을 했습니다. 아유 아예 세상 따라 살라고 했으면 그냥 적당하게 속이고 나가면 편했을 텐데 왜 그걸 있는 그대로 말을 했는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아유 거짓말 하고 살라고 해야 되나 정직하게 말하고 살라 해야 되나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굉장히 갈등을 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전화회복이 됐습니다. 어떻게 전화회복이 됐냐? 그 후에 바로 이제 출입국 공항 출입국에서 이제 여권을 보는 기계를 사람 눈으로 하지 않고 기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사진 받고 온 사람 남의 이름으로 온 사람 뭐 한 사람 여권, 위조 여권이 바로바로 바로 색출이 되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이제 공항에 갔다가 막 강제 출국 당하고 아니면 뭐 하고 야단이 났어요. 오 나는 아닌데 이러면서 다 들통이 나는 거죠. 그래서 막 입출입이 굉장히 어렸던 적이 있는데 이분은 아예 이미 자진신고 했잖아요. 아예 여권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당당하게 자기 이름으로 편안하게 남들은 막 그냥 걸려가지고 쫓겨가고 막 공항까지 왔다가 그 가방 들고 와가지고 못 들고 들어오든지 아니면 막 잡혀가든지 야단이 나는 그런 사람. 아주 그냥 떳떳하게 편안하게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는 것이 결국은 덕입니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믿는 우리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있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에 따라 그 길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인생의 즐거움을 말씀해서 찾는다. 나는 말씀을 볼 때 너무나 꿀가 같아. 말씀 볼 때 제일 좋아. 이런 사람 정말 복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는가. 시편 1편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내가에 심은 나무 보세요. 그 나무가 풍성 안 할 리가 있습니까? 시내가에 있다는 것은 뭐가 공급이 되죠? 물이 공급이 되죠. 또 시내가에 있는 흙은 토질이 좋을까요? 그냥 별 볼 일이 없을까요? 좋죠. 토질이 물이 촉촉하고 흙이 보들보들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거기 뿌리를 내리고 심겨진 나무는 제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잎사귀가 항상 푸르릅니다. 이와 같이 복된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공급을 해 주신다고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나무는 땅의 뿌리를 막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의 뿌리를 얼마나 잘 박느냐. 이게 따라서 풍성한 적의가 되고 있는데요. 뿌리의 역량을 공급하는 흙에 연결되어 있는 나무가 형통한 것처럼 우리 사람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는가. 연합하여 있는가. 나무가 흙에 좋은 토양의 뿌리를 잘 박고 있을 때 이렇게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고 잎사귀에 마르지 않냐. 그 풍성한 복된 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그 토양 대신 하나님께 얼마나 뿌리를 잘 박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복되게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나님께 연합하여.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되잖아요. 그래서 가지가지마다 다 전달이 되고 잎사귀까지 전달이 되는데 이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말씀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토양이고 그 영양을 공급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직해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누구나 아는 이 진료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새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무가 그 뿌리에서 흙에서 뿌리가 뽑혀지면 그 나무는 죽어요. 우리가 토양 대신 하나님께서 뽑혀지면 우리는 마르고 불살라지는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조차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푸르지 아니한 이 풍성하고 그 빛이 얼마나 초록이고 반듯반듯하고 얼마나 싱싱하고 좋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런 나무를 보는 거 참 좋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참 누가 이렇게 복되게 사셨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할렐루야 교회의 김상봉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한번 오셨죠. 그분이 북한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는데 갑자기 학교에서 주일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을 담임선생님이 색출해서 매를 때렸다고 해요. 주일 주일날 교회를 가는 아이들을 교회에 갔느냐 물어봐서 교회에 갔다고 하면 친구들 앞에 세워놓고 종아리를 20대씩 때렸대요. 그러면 그 초등학교 아이가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월요일마다 종아리를 맞는 게. 그래서 목사님은 고민을 했대요. 맞는 게 어려우니까 교회를 가지 말까? 그 교회를 안 가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해서 그 어린 아이가 교회는 가야겠더래요. 교회를 갔어요. 그러면 선생님 교회 간 사람 나와 하면 교회 안 갔다고 거짓말하면 되는데 그러면 안 맞잖아요. 그런데 또 거짓말을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날마다 교회를 가고 월요일이면 20대를 매일 맞았대요. 그러다가 6.25가 터져서 가족들이 김상봉 목사님을 먼저 보내면서 피난 왔죠. 그 가족을 떠나서 혼자 피난 왔어요. 나중에 온다고 했는데 엄마 아빠 그 가족은 아무도 못 왔고 혼자 혈혈혈 단신으로 나만으로 피난 왔어요. 그 초등학생이 부모가 없이 고아로 평생을 사셨는데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거 해결하는데 얼마나 옆에서 유혹이 많겠습니까? 나쁜 사람들의 손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악인의 깨그를 따를 만한 그런 환경이 기회가 유혹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다 거절하고 오직 주님 말씀 따라 주님 의지하여 살았더니 이렇게 귀한 목회를 하시고 그리고 그의 삶 자체가 우리 목사님 삶 자체가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너무나 훌륭한 그 삶의 흔적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인풍과 사역과 그분의 삶 자체가 폭된 삶이 된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부족함이 없으며 본인의 모든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여태까지 살아오셨습니다. 지금도 그러하고요. 저는 이런 삶이 복 있는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복된 삶이란 것은 돈만 많은 것을 말하는데 돈만 많은 것이 복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총체적으로 이렇게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온 사람의 추앙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카이카 회장님이신 송용필 목사님도 우리 귀에 한번 오셨죠. 이분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간 훌륭한 우리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요. 그러면서 우리도 한번 좀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냥 나 돈 많이 받고 내 자식 잘 되고 이런 가치관에서 떠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시절조차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며 나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그와 같은 복을 나눠주는 이런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악인의 열매는 어떨까요? 4절 우리 보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미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다. 자 우리가 곡식을 하면 알곡과 겨가 있는데 알곡은 쓰지만 겨는 버리잖아요. 버림받는 인생이고 망하는 인생이죠. 그런데 버림받고 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는 것입니다. 5절, 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냥 망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 아래에서 영원히 망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길은. 이 진리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의인의 길을 선택해야 될지 악인의 길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가 선택하며 주님이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길을 살짝 여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러다가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들 차단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굳게 지키기 위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순간순간 선택하며 굳건하게 그 길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